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아 아닌가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나치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생각났다 맞죠 이둔아 드림 스윗 이제서야 생각났네 이제야 생각나게 네?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추울텐데 괜찮나? 이름이 뭐야? 보호자님은? 저요?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원준아 아침 먹었어? 아직이면 나랑 먹자 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음... 혹시... 저한테 반항하셨나요? 저기요 되게 심심하신가 봐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그쪽 분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백수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왜 웃어요? 야 너 되게 웃긴다 뭐 그렇게 되는 대로 사시나 본데 축하드리고요 근데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지금 알바도 급하고요 공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쫓아다니고 장난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죽겠습니다 진짜로 저 그쪽이 아는 장난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니가 그랬지? 우리는 다른 우주의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던 우리는 아무데서나 술병으로 사람 머리 치고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혀가요 알아요? 지가 쳐달라잖아 어느 인생에나 변수는 생기는 거야 나는 그게 너여서 좋았어 누나 자요? 예쁘게 생겼더라 진주 뭐 부럽다 뭐 예뻐서 부럽다는 거예요? 너 말이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거 그거 부럽다고 그거 부럽다고 누나! 누나! 누나 아래 있어요? 너 갇혔어 좀 열어줘 잠깐만 기다려요 너는 진주랑 왜 잘 안됐어? 글쎄 뭐 짝사랑이 뻔한 거죠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서 의미부여하고 혼자 땅으로 꺼졌다가 하늘로 솟았다가 그러다 오버하고 멀어지고 그러는 거지 너 너무 귀엽다 하마터면 할 뻔했네 뭐 뭘요? 다음번엔 피해 피할 수 있으면 좀 잡고 있을게 싫으면 왜? 싫으면 왜? 싫으면 왜? 상환해 아깐 분명히 괜찮았는데 왜 네가 알아보니까 갑자기 더 아프지?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고 있다가도 상처 났다는 거 의식하면 그때부터 신경쓰이고 나 좋아해요? 내가 좋아요? 나는 친구랑은 키스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상은 하지 말아요 가지마 가지마 내가 무슨 권리로 누나한테 화를 내요 나 누나가 그 사람이랑 뭐 했는지 안 궁금해요 나랑 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외로워서 기대는 거든 그냥 노는 거든 뭐 쉬는 거든 뭐든 내가 괜찮고 내가 좋아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아닌가 봐야 내가 그 정도가 나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누나 같은 사람이 나랑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좋아한다고 해 해줘 사랑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후회한다고 해 후회했다고 해 후회해 후회해 하루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흔들어 제발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드디어 워싱하 공정 아멘 엔 엔 엔 엔 엔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